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 해볼 것은 오랜만에 1차 정산하는건데 30회차인가 그럴땐데 아 아니네 28회차네 아닌데 29회차인데 이거는 왜 27회차로 돼 어 29회차 체크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나 플러스 몰아스에서 사냥을 했고요 한 1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11시간 12시간 어 몬사 숫자는 한 11만 7천마리 정도 잡았고요 물방울석은 103에서 106이 됐습니다 잼스토는 2765에서 2845 45 플러스 35 90개 정도 먹었네요 어 90개 정도 그러면 물방울석 3개 잼스토는 90개 몬스터 11만 마리 맞나 그렇게 되고요 매선 한 6억 정도 부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대요 어제 올렸던 아이템이죠 갑자기 18억이 들어오는 앱솔렙스 스펠링 스태프가 10억 5천 주고 만들었던 아이템이 13억이 되어서 팔렸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회차였죠 28 29 29 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